2021년 5월 19일 수요일 USK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라 공화당에 의해 이제 민주당계 주지사가 포진된 뉴욕과 커네티컷주도 오늘부터 모든 업종의 실내 수용 인원을 100%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 해제와 심지어 대규모 모임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해제됐습니다. 또 이미 코로나 사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계 텍사스 주지사는 아예 한술을 덧더 모든 공립학기원의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아예 CDC 보건당국의 반환은 지시를 내리는 등 이처럼 미국 내 집단 면역이 형성 안 된 상태에서 도처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검찰과 뉴욕시 지검이 힘을 합쳐 트럼프 재단에 대한 수사를 민사에서 형사 범죄로 방향을 급선해하고 있다는 소식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가 해외에서 대리모나 정자기증 등 인공생식 방식을 통해 태어났어도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민권 사기, 남용 위험을 우려해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곧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코로나 관련 전담자를 지명하고 증오범죄를 다루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백악관이 자국 백신 해외 반출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게 우선순위 국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향후 6주 이내에 전세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과 합하면 총 8천만 회분입니다.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를 16년간 이끌어온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후계자로 여성 임원 2명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티그룹에서 여성 CEO가 나온 이후 또다시 미 금융업계에서 여성 CEO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오토파일럿 주행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안전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LGBTQ 청소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심한 고립감 등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가족들 중 적어도 한 명의 성소수자들을 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0%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며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코올 소독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인종별 백신 접종 격차가 매우 커 1차 접종만 해도 아시안 67% 접종률에 반해 백인은 60%, 흑인은 37%, 라틴오는 4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 수치가 심각하게 줄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치가 옐로우 등급으로 하향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부터 모든 술집 내 실내 수용 인원이 25%까지 늘어나지만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와 코로나19 검사 시 음성 고객들 대상으로 실내 수용 인원이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 시설도 수용 인원이 35%까지 늘어나며 피트니스 센터 경우 50%로 수용 인원이 확대됩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총격으로 인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비건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남가주 프리웨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량 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남가주 다우니 지역을 지나는 5번 프리웨이가 오는 21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다음 주 24일 새벽 5시까지 55시간 동안 부분 통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과 커네티컷주는 오늘부터 모든 업종의 실내 수용 인원이 100% 허용되었습니다. 완전 백신 접종자에겐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고 사회적 거리 두기조차 폐지되는 등 거의 완전한 경제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11세 소녀를 납치하려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용의자는 도주했고 이후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도 오늘부터 식당, 미용실, 카지노 등 대부분의 업종 실내 수용 인원이 100% 허용되었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썸머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놀라울 정도로 줄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야영객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캠프 시설의 모든 직원과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화단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의 반대 행보를 이어가며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공립학교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계 지역정부기관을 겨냥한 듯 지역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 시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형을 처분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 범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빠르면 26주 이후부터 낙태가 금지된 가장 큰 주가 되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앤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출산 예정일을 몇 주 앞둔 임신 8주차 여성 34살의 아냐밀루티노비티가 315파운드 중량의 역기로 근력운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의 경우 임신 후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안전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뒤따르던 차량에서 무려 70여 발의 총탄이 발사돼 최소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받은 버스는 한 여성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버스 안에는 유흥을 즐길 수 있게 꾸며진 이른바 파티버스였습니다. 이 파티버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로 돌아가던 중 580번 주간 고속도로 선상에서 뒤를 따르던 차량 안에서 총탄이 발사되기 시작했고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에 진입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최소 2명으로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저지주에서 19년차 백인 경찰이 자택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동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는 메스 안페타민, 즉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폭발 및 독성 물질들과 제조기구, 제조 과정이 적힌 도서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제조 실험실로 사용된 집 내부에선 금고에 보관되지 않은 총기들도 다수 발견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해 기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저지주 몸머스 카운티 검찰은 그가 부인과 자식도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필로폰 제조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마약 제조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PD 교통경찰이던 41살 마이클 발바와 그의 약혼녀가 추운 한겨울이었던 지난해 1월 17일 반려견은 방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던 8살 어린아들은 폭행을 가한 뒤 차고에서 자게 해 결국 동사케안 사건에 대한 재판전 심리가 열려 이목이 몰렸습니다. 재판심리에서 발바 가족의 가정부는 반려견이 머물던 방에서 청소용품을 가져왔던 상황을 진술하며 당시 개가 사전 방은 따뜻했고 어린아들은 아버지와 그의 약혼녀에게 폭행까지 당한 뒤 차리찬 돌바닥 차고 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부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법정에 함께했던 숨진 아들이 친엄마는 통곡을 금치 못했습니다. 18일 화요일 밤, 베버리 그로브에 위치한 식당 밖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식사를 하던 사람들과 주먹다짐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식당 주변 보도에서 여러 남성들이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있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라며 소리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LAPD는 해당 영상 속 싸움과 관련해 중호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싱과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존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의 평균 데이터 해킹과 관련된 비용이 사건당 2만 1,600여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해킹 사건의 85%는 컴퓨터 코드의 결함을 이용하기보다는 이메일과 문자는 개개인을 통한 사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성공률은 36%로 지난해 1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사이버 공격입니다. 돈을 손쉽게 벌 수 있어 범죄자들 사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최대 송유관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몸값을 지불하고 시스템을 복구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급증하는 코로나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각종 코로나 지원 정책을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코로나 사기 범죄 전단 태스크포스 TF팀에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주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공공기관들이 연합을 해 사기 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갈랜드 법무장관은 코로나 사기와 싸우고 예방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각종 도구들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벌이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스크포스 TF팀은 미 전역에서 접수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사기 피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 마련에 주력하게 됩니다. 태스크포스의 총괄 운영은 연방 법무부가 맡게 되지만 노동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심지어 팬데믹 지원금 특별감사관실과 팬데믹 대응위원회 등 범정부 기관들이 모두 참가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처럼 코로나 사기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선포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을 위한 긴급 융자 제도인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노리고 신분증을 도용해 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심지어 가짜 신분증을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도 횡행했는데요. 이 밖에도 코로나 지원정책 수혜자 상당수가 인터넷과 금융 등의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악용해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출생지이자 사업체 근거지인 뉴욕 검찰의 조사가 돌연 형사범죄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과 금융 문제를 조사해온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비슷한 사안을 본부보다 먼저 형사적으로 수사해왔던 뉴욕 맨하튼 직원과 본부가 이제 함께 트럼프 문제를 형사 측면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계 여성 변호사인 뉴욕주 레티샤 주 검찰총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 나설 때부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적 대통령이라 칭하며 조사 의지를 표출했고 취임 직후 2019년 초부터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의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트럼프 올거니제이션이 트럼프의 주거지와 같이 뉴욕시 맨하튼에 소재해 뉴욕주와 뉴욕시는 사법 관할 건이 있는데요. 뉴욕주 검찰 본부는 트럼프와 트럼프 올거니제이션이 자산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산 가액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내는 이른바 금융 사기를 쳤다는 혐의점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뉴욕주 검찰은 잘해야 트럼프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벌칙금을 부과하는 선에 그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뉴욕주 검찰에 앞서 뉴욕시 맨하튼 직원의 형사범죄 의혹 수사 대상이었는데요. 맨하튼 직원의 사이러스 펜스 주니어 검사장은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보다 10개월 앞선 2018년 봄부터 트럼프의 금융거래와 납세 사안을 형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을 확실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해결사였던 뉴욕매나탄 시민 마이클 코온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검 수사를 받으면서 10년간의 보수였던 트럼프를 벌이고 검찰에 협력해 단서를 잡았던 것입니다. 벤스 지검장은 얼마 뒤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은 연례 납세와 그리고 환금요청 신고소에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는 극력 거부했지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두 번이나 올라간 끝에 올해 초 8년치의 납세 소득신고소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맨하튼 지검은 연방검찰이 아니라 바로 제임스 주 뉴욕주 검찰총장 휘하의 뉴욕시 일부 카널의 주 검찰이지만 이제 두 팀의 조사와 수사 협력은 매우 드문 일이 된 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 씨는 전했는데요. 뉴욕주 검찰총은 앞서 지난달 말 트럼프 올거니제이션에 지금까지 모은 정보가 이제부터 형사적 수사로 사용된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8일인 이틀 전 맨하튼 지검과의 형사수사 병행과 협력을 밝힌 것인데요. 하여튼 연방지검이나 법무부가 기소해서 유죄가 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특별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만 주검찰이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면 이런 대통령 사면은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특히 벤스, 뉴욕시 맨하튼 지검장의 수사는 트럼프의 셀프 사면 대상이 안되는 것이어서 트럼프를 보다 더 공경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코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미국 내 코인 거래서인 코인베이스는 한때 서버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이낸스도 이날 잠시 암호화폐 인출을 중단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S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3만 1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30% 넘게 하락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위협하는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급격한 하락세로 비트코인 시총만 5천억 달러가 넘게 사라졌다고 블룸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올해 2월 8일 차량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발표한 뒤 올랐던 금액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이날 거래된 비트코인 금액은 지난달 중순 6만 4천 8백 29달러로 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44% 떨어진 금액입니다. 이날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역시 각각 34%, 44%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 12일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석 달 만인데요. 그 이후 중국인민은행 등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내면서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해지펀드 ARK36의 울릭 리켈 이사는 지난주 비트코인 시총만 2,500억 달러 넘게 사라졌다며 천문학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인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드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팔기 위한 사용자들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몰리면서 이날 한때 코인베이스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역시 암호화폐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큰 핫 이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네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입니다. 앞서 2017년 6월과 2018년 5월, 2019년 4월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그 수행한 규모가 또 일정 등이 축소되거나 이곳 사정에 맞춰졌습니다. 당장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역시 이번 방미에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김 여사는 지난 3차례 방미길에는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공식 실무방문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공식 수행원 규모 역시 평소 방미 때와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 발표입니다. 또한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동행하는 취재진 역시 그 규모가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일정상 변화도 크게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 6월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일 때만큼 백악관 만찬과 동포간담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자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만남이거나 방문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은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대로 하원 지도부 간담회와 카멜라이리스 부통령 접견,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등입니다. 코로나 사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무, 실용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찾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로 블레어하우스가 지난 5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지난해는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33년 만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없었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실은 것 또한 2019년 12월 중국 방문에 이어 이번이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이어서 내일이나 쉬워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림각격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빠른 백신 접종과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이끌어내며 경기 회복에도 또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에 빠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섣부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민간인 희생자를 늘리는 전투 속에 그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오늘 역시 미국 내 10여개 주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미 전국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동맹국은 물론이고 적에게도 동등하게 인권 기준과 국제법을 적용해야 된다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내 백신의 해외 배포 순위도 과연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더욱더 신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오늘의 미국을 보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불현듯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